다음 게임, 포상아가 치기로 아 포상아가 치기, 이런 거 사실 쏘다 나 진짜 인물키지 이런 거 진짜 못해 자, 우리 그러면 이제 정국이부터 네 근데 이게 뭔데요? 이게 1번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? 너무 잘 그린다 이거 답 적응되나요? 자, 힌트 힌트 힌트, 힌트 중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과자를 잘 사줄 것 같아 힌트가 아니잖아, 이거 사실 제일 착한 사람은 저잖아요, 우리 팀이 끝나는가? 그래서 준비하고 어? 잠깐만 자, 다음 게임, 준비해보자 남준형 아니야? 아니, 나 아니야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 끝났어 잠깐만 잠깐만, 나 근데 이거 한 번만, 한 번만 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답변, 겁이 많아 보여요 잠깐만요, 이거는 너무 딥하게 가면 안 돼 역시 단면적인 걸 봐야 돼 내가 약간 이거 힘 풀고 단면적으로 봤거든요 오케이 제이홉 아, 이 씨 아, 이 씨 아, 너무 잘 그렸어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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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이거 완전 피카토네, 피카토네 야, 나보다 잘 그린다 진짜 나보다 잘 그린다 진짜 나보다 잘 그린다 그냥 포도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포도만 먹을 것 같아요 아, 디모소스네 이게, 이게 기트야? 아니, 근데 너무 잘 그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? 친절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잠깐만, 힘 좀 해 볼게요 왜 내 옆으로 가야 돼 아, 이 씨 자, 다음입니다 진짜 평범 없다 아니, 장미 이거 먹는 거 없는데 민호 팬티인 줄 없어요? 자, 다음 야, 신세계입니다 자, 여러분들 신세계예요, 신세계 야, 이 친구 구매할 때는 나중에 예수 내야 돼요 자, 다음 문제 이 친구 해줘야 됩니다 자, 이 친구는 진짜 이건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미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, 이 친구가 3살이야? 야, 나 이거 바스키 아니야? 살짝 문어 담기는 나야 이거 아, 이쯤 되면 나야 이거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린 거 이거는 내 아버지 힌트를 봐야 됩니다 자,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? 공주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요 공주놀이? 내가 진짜 부화를 잘해요 신화 잘해서 공주놀이 시켜봐 그러니까 이거 정답기닫으면 신화를 잘하는데 어, 이게 아니야 어, 이게 아니야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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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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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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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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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형, 형 둘, 셋 associations 잠깐, 제이호?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어, 형 정답기닫으면 답변 나비를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알겠다 나도 알 것 같아요 이 힌트로 할 수 있어요 형, 형, 형 이거 어때요? 쇼핑사 시작합니다, 쇼핑사 시작합니다, 쇼핑사 시작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편의점을 많이 갈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힌트야? 편한 얼굴? 빨간색 머리, 빨간색 머리. 풍선껌을 불러 있잖아요. 와, 잠깐만. 빨간 머리, 풍선껌이면은. 아, 자꾸 이걸 보면서 하더라고. 못 알아보았어. 이걸 어떻게 알아봐. 자, 갑니다. 첫 번째. 슈가. 와, 깜짝이야. 아니, 이걸 뭐야? 아니, 저도 이거 슈가 아니라 저거 다 지웠어요. 이거 너무 쉬운데? 너무 잘 그린다. 자, 두 번째. 이만 제이홉이네. 제이홉프지. 야, 야, 망했다. 야, 야, 망했다. 야, 야, 망했다. 야, 대박이네. 3번, 3번. 3번은 태양이지. 3번은 확신해. 3번은 태양이죠, 3번. 3번은 태양이에요. 3번은 태양이에요. 빨리, 빨리, 그럼 체크해, 동그라미. 와, 야, 공이 이거 찾으려도 우리. 오빠, 동그라미, 체크해. 아, 4번이 이거 안 준거야. 다가가, 다가가. 야, 나야? 야, 나야? 와, 미쳤다. 와, 야, 머리 색깔 맞추지. 자, 바스티아. 이거 나갔다니까? 이거 나라니까? 야, 망했어. 야, 망했어, 망했어. 제 이름을 몰라서 고맙다고 얘기를 못하네. 와, 대박이다. 야, 망했어. 자, 6번 그러면 6번. 야, 6번 찐이야, 6번 찐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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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찐이야. 제이홉, 제이홉이야. 나 호러올 때야, 나 호러올 때야. 말해봐, 말해봐. 말해봐, 말해봐. 나 호러올 때야. 아, 그러네. 야, 이제 다 깨만, 4개만 줬다. 우리 3개, 3개. 3개, 2개 맞았어. 아, 아침도록 꿀처럼 일어나. 거울처럼 난 너를 말해. 눈빛은 너만 묻었다. 난 또 무겁다. 몸만은 묻었다. 2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왜요? 와, 이번 문제는 단 한 당의 초상화가 아닌가. 팀 명을 맺히는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.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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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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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가지 색을 이렇게 인식했구나. 자, 어, 그럼 이거 맞춘 우리 그, 김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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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도에게는 겨울의 대표가 있으니, 뷰를 드리죠. 아, 좋네요. 와, 우리 방에도 있던데. 김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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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도.